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강의 들어보시니까 해볼만하다 이 바닥에 내가 또 왜 들어왔나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도전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자체가 참 중요하죠 처음에 한번 들어서 모든 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 부분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낫다는 얘기죠 한번 들어야 두 번째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들어야 세 번째 듣는 거다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계속 안 듣게 되면 계속 처음인 거죠 그럼 역시 계속 힘들고 어렵다는 인식만 받게 돼 있죠 모든 내용은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끔 구성이 돼 있는 건 없고요 만약에 조금 불분명한 게 있더라도 결국 저희같이 강의를 통해서 또 전달을 받음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서 포인트를 따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이번에 입문해서 아 이러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기본을 들으면서 다시 반복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핵심적이고 외학적인 부분을 다시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지 어쨌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야지 부정적인 결과가 있으면 또 이런저런 소리 나오는 게 또 우리나라 정서죠 우리나라도 이게 결과만 갖고 얘기하지 과정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 이게 그 사람이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안 됐대 이렇게 받아지른 사람은 없죠 안 되면 그냥 내가 또 공부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합격을 하셔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55페이지에 있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가는 거죠 여기가 이 상업입지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발턱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봤을 때요 이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여기 있는 이 중심지라는 것은요 이거는 도시를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심지라는 것은요 주변 배우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게 중심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도시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도시의 원로 드는 사람에게 취업이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행정 등에 대한 또는 교통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도시죠 그런데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모가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도시의 규모가 커서요 백화점까지 또는 종합병원까지 갖고 있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그런 백화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로 이동해야지만 되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보게 되면요 백화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도 있고요 이런 정도가 되려면 백화점이 들어서라고 하면 고객 인구가 최소한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가만히 규모를 보시게 되면 인구가 50만 미만이 안 되면 백화점이 없어요 최소한 50만 이상이 돼야지 백화점이 있어요 그 정도가 돼야 또 종합병원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종합병원은 이 병상 배드가 500배드 이상의 그런 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도시가 있는 반면에 이 도시로부터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규모가 작은 도시도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중심지고요 얘네를 우리가 배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인데요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 이 중심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 요구치 그래서 이게 도시마다 최소 요구치가 틀리다는 얘기죠 백화점, 종합병원께서는 최소한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규모가 작은 도시는 인구가 5만에서 10만, 15만, 20만 이렇게도 나와 있는 도시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 요구치가 작죠 그러니까 규모가 큰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게 포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는 재화의 도달거리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조금 더 좁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크리스탈라는 사람은요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파하고 있는 숫자도 작고요 간격도 멀리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는 공간상에 분파하는 숫자도 많고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더라 그런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론적 내용에서 중심지하고 배우지라는 것이 있고요 뒷페이지에 156페이지에 가면 최소 요구체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구성이 돼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은 용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로 가시면요 상권분석이라고 있어요 이 상권분석이론은요 레일리에 지금 또 보시면서 또 사람이 등장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긴 지금 간단하게만 할 거죠 그러면 이 상권을 분석하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레일리 컨버스 허프 모양인데요 여기도 최초로 얘기한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라는 것은요 아이장-루튼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아이장-루튼이 얘기한 논리는요 이런 얘기죠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만류인력이니까 그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때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은 그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겠죠 그러면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그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도시의 규모가 크더라도 끌어당기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레일리의 이론에서 물어볼 때는 이 유인력에 관한 것을 이론적으로 잘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보면 두 도시의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중간 지점에서 두 도시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유인력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소매인력법칙을 수정, 보완한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식이 있고 이런 것들은요 지금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또 다시 별도로 정리를 다 해드린다는 거죠 거기 159쪽에 가면 하단에 허프의 확률모형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허프의 확률모형을 가지고는요 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지역이 거주하는 허프 확률모형에 보면 그 니은에 보시면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특병 쇼핑센터로 구매하러 갈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유인력이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특정한 점포에 시장 점유율이 있죠 시장 점유율 및 매상고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요 시험상에서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있을 때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분기점을 구하는 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이 있죠 특정한 점포의 시장 점유율과 매상고를 계산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산 문제로 꾸준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3년 전서부터는 계산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파트에 대한 계산이 다시 돌아서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구성했을 때 이 계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론이 조금 더 정리가 되시면 조금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계로를 봤더니 야 뭔 계산이 이렇게 많이 있어 이게 식도 많고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수식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도 1분 안에 풀게끔 기본적인 패턴은 우리가 요령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너무 지금부터 부담을 안 가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파트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정도는 보시면 되겠고요 160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애플 밤에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있어요 소비자 분포기법 그러면 이 소비자 분포기법이라는 건요 고객 출발지 조사기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령만 간단히 보시면 점퍼가 이제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점퍼가 있을 때 이 점퍼에 물건을 구매하러 와서 전체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고객이 이 공간상에 어디에 주로 분포하고 있느냐 그죠 이 사람들이 소재하고 있는 여기가 1차 상권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체 매출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가 2차 상권 이렇게 1차 상권, 2차 상권 또는 3차 상권 있죠 이런 식으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때 쓰는 게 소비자 분포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도상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나중에 광고라든가 판촉 전략을 수립할 때 있죠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아무래도 전체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데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걸 활용하는 게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기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16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디귿에 있죠 CSD 지도는 유통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더라 그래서 상권의 규모도 파악할 수 있고요 고객의 특성, 광고미 판촉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가면 공간근배 원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하나에 가상적인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M이라는 거는 이 도시의 중심이 될 거고요 X1이 있고요 X2가 있어요 이건 이제 각각의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상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동일한 소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소득도 비슷하고 기호도 비슷한 고객들이 있을 때 점포가 이 도시에 입지했을 때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점포의 성격에 따라 도시의 중심이 입지했을 때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아니면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서 유리한 유형의 점포도 있을 수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입지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그래서 공간근배 원리의 조건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162페이지에 맨 상단에 결론이 있어요 시장이 좁고 수요 탄력성이 작은 경우 있죠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풀이를 해보면 이런 얘기죠 고객이 많지 않고요 수요에 교통비 탄력성이 있죠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있죠 이거를 잘 안 느끼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도시의 중심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객이 숫자는 적은데 이 사람들은 이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데 발생하는 교통비의 부담을 안 느끼죠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보면요 점심시간이 딱 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구내식당 아니면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데 이제 넘어서 위에서 경영자 쪽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은 회사의 주차장에서 차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30분 한 시간 내에 있는 식당 어디든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런 이동이나 그런데 큰 구애를 받지 않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있죠 한 가지 여기에 있는 입지로는 다 1950년대 이전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먹을 만한 유명한 음식점, 요리집 뭐 이런 거는 다 도시의 중심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입지하면 되더라 그래서 중심에 입지하는 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고객의 숫자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발생하는 교통비의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슨 입지하냐면 분산 입지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담배 하나 사기 위해서 저기 시내까지 나가라고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부분들이 집에서 두부 콩나물 사기 위해서 그것도 먼 거리까지 가야 되면 그것도 역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슈퍼가 있고 시장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고객으로 대상을 할 때는 곳곳에 그 점포가 다 분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무슨 입지해야 된다? 분산 입지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거기 점포의 유형별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보면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네 세 가지만 동정 업종의 점포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의 점포 간에는 집재니까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고요 산재니까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고 국부적이니까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유형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농기교점을 우리가 들어설려고 그러면 주로 어디에? 그렇죠 농촌 지역에 있어야겠죠 농촌 지역에 모여서 입지할 때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죠 산재라는 건 뭐냐면요 분산 입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파점이라든가 이발소, 목욕탕 이런 애들은 다 동네마다 한두 개씩 있지 동네마다 다섯 개, 열 개씩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집재는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구매한 애들이 있죠 의류라든가 가구라든가 가전 이런 애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얘네들은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백화점 고급 음식점 옛날에 고급자리 들어가는 건 다 거기서 우리가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품의 종류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매품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편의품점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편의품이라는 게 컨비니언스 굿을 얘기를 해요 일반 우리 요즘 보면 편의점 아시죠 거기서 취급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퍼 일상의 필수품을 우리가 소비하는 거고요 여기 선매품이라는 건 쇼핑굿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여러 개의 상품을 비교해서 구매하는 의류나 가구나 뭐 이런 것들 여기 있는 전문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같으면 브랜드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 빈도는 떨어지죠 그러나 팔면 이유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점퍼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간군비의 원리에서 가끔 집심, 집세, 산저 여기에서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둬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넬슨의 소매 점퍼에 대한 입지 원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근래에 두 번 나온 거죠 넬슨의 넬슨이 얘기하는 건요 점퍼가, 특정한 점퍼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시라는 거죠 이게 다른 논리로 얘기하면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점퍼가 입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덟 가지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여기 있는 레슨이 제일 중시하는 건 뭐냐면 양립성이라고 해요 점퍼가 입지했을 때 최대 매출액을 갖기 위해서는 인접 점퍼 간의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데 있죠 명동 같은 데는요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어요 상권이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고객이 진입을 하든지 간에 자동체의 통행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에 점퍼가 입지했을 때 최대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덟 가지를 제시했지만 가장 중시했던 것은 이 양립성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여덟 가지를 다 외우거나 하실 편은 없고요 실전에서 나온 거는요 그 정도예요 개념 정도 점퍼의 입지주택이 최대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 입지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한 게 무슨 이론이다 그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입지론에 대한 과정까지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에서 173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정책론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정책론 정책론에 관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달아드리겠는데 정책론에 관한 거는 시험목차가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주택 정책 그 다음에 조세 정책에서 네 가지로 돼 있고요 보편적으로 시험상에서는 정책론에서 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나오는 게 평균적이었는데 31회 시험에서는 예외적으로 일곱 문항을 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학생분들이 정책의 비중이 조금 높아진 것이 이제 예년 시험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투자론의 비중이 좀 들었다 그 얘기는 31회 시험에서는요 투자하고 정책의 출제 비중이 바뀌었다 예 그게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얘기죠 얘가 평균 여섯 개에서 일곱 개가 나오고 네 개에서 다섯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네 개 여기서 일곱 개가 나왔으니까 이게 바뀌어 버린 거죠 예 근데 이거는 31회 시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매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회 2년 3년마다 뭐 이런 식의 배열이 나왔으면은 그럴 수 있겠는데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보면은 이게 처음 발생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는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한 문제 정도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4개에서 5개 정도인데 문제는 올해에도 법 개정이나 이런 게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도 시행령이 이번에 또 개정이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개정된 내용에서는 나중에 이제 요약집 또는 요약집을 넘으면 공지사항을 통해서라도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네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더라 라고 했을 때 여기도 패턴이 있다고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게 되면 무난하게 포인트를 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다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용어난 다 처음에 그런 거죠 이게 어떤 게 좀 생소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그랬을 때 나중에 다 듣고 나면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책론 그러면은 얘네가 기억이 나야 돼요 얘네가 쭉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죠 그랬을 때 기본적인 게 생각이 안 나면 안에 세분적인 것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우리가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비대면이지만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카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를 늘상 연구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화답하는 의미로 포기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 잘하면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필요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에 입주론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정책론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